신고 가지는 않은데 생각도 못했는데 눈물 나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다 되고 따라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네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댄스 했었네 배운 데가 여기야 김필이 고마녀 교재를 못 얻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왼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뉴페익스신데 대학수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라임 여기까지 왔는데 귀닷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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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맛